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가 2030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는 뉴스는 타이완에서도 큰 화제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아드 결정 직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불꽃놀이를 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4년 월드컵 개최 확정과 더불어 엑스포까지 겹경사합니다. 사우디는 호나우드를 엑스포의 홍보조공으로도 내세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강남스타일의 싸이를 내세웠습니다. 싸이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요소를 섞어서 한식의 비빔밥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한다. 오징어게임과 기생충을 통해 우리는 관계에 의해 서스펜스, 코미디, 사회논평을 한데 모아 전달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과문해서인지 싸이의 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노장철학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징어게임도 나오고 기생충도 나오고 너무 심오합니다. 사실 부산엑스포 유치는 말도 안되는 거였습니다. 2025년 엑스포가 일본 오사카로 예정됐는데 5년 뒤 또다시 같은 아시아의 부산에 유치할 수 있다는 발상은 무리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해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산이 폭증하는 바람에 집권당이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6일 타이완 쫑텐TV 시사 프로그램 로쇼팡 라완빠우입니다. 맨 위에 표차가 4배나 나는 바람에 견디기 힘들었다. 한국의 자존심이 대붕괴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11월 28일 2030 엑스포 주최권 투표에서 사우디가 119표를 얻은 데 반해 한국은 고작 29표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최후의 일각이 되서야 한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도 했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30표도 얻지 못해 한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각국을 전전해 얻은 표가 가련하게도 29표에 그쳤다는 한국 내 여론을 전했습니다. 부산의 큰 거리, 작은 골목 할 것 없이 현수막과 포수대 바다를 이루는 등 들뜬 분위기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윤석열은 여러 차례 출장을 다니면서 96개국 원수들과 150차례나 만났고 수십개국 원수와는 직접 통화됐습니다. 예산도 올해만 지난해 대비 28.3% 증가한 3,228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2년 동안 쓴 돈은 5,700억 원이 넘습니다. 쭝텐TV는 그러면서 개표 결과가 정부 예측과는 크게 차이가 난 데 대해 자신이 부족한 탓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또 12월 4일 한국의 내각 개편 소식도 전했습니다. 6명의 장관이 바뀌었나 봅니다. 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뀌었겠거니 합니다. 한국 외무장관 박진도 죄송하다고 한 모양입니다. 타이완종 댄TV는 엑스포 참패로 한국 전개에 풍파가 닥쳤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TVBS 채널은 한국 유치팀의 몇 년에도 주목했습니다. 전연합국 비서장 반기문과 재벌 총수도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파리에서 갓을 쓰고 나온 한국인들과 악수를 하는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엑스포는 5일 머니를 앞세워 우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로 결정났다는 한리연사 즉 연합TV 기자의 리포트 음성도 틀어줬습니다. 리아드 엑스포는 빈살만 사우디 왕사자의 큰 그림의 일부이자 글로벌 사우스 융성의 신호탄입니다. 사우디는 자국이 유럽을 대시해 중동의 르네상스를 이루겠다는 야심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